나나나나나나 겨울이니까 바꿔야지 겨울 분위기 나게 흐뭇 아주 좋네 완전 겨울 분위기야 배치고사 보기 전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요즘 제일 인기있는 서포터 는 요걸 보면 알겠지 아 이거 쓰레기 내가 하면 쓰레기인데 이거 연습해야되나? 사형선고 가로치고 우리팀 스케일을 다시 사용하면 적 쪽으로 당겨집니다 우와 맵봇 이 지금 강보면 여기에 거품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수초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낚시를 할때는 보통 이렇게 거품이 올라온 데에서 낚시를 하면 굉장히 잘됩니다 우와 디테일 봐 어우 깜짝이야 외롭게 크게 튀어나오는데요 무빙을 예상 오오오오오오오오 나 던져요! 왜 쓰레쉬를 하는지 알았어요. 사형선고를 딱 맞췄을때 그 효과음이 무럭이 딱 걸린거 같으니 누가 좀 와서 먹어주세요! 아 뒤로갔는데 아 아깝다 보셨는데 저의 처치였어요. 앗 뭔가 잘못되었다.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안한게 더 나을 뻔했다 제가 궁극기가 그거잖아요 말파이트가 꽝 오지마! 오지마 인마 이거는 받아쳐야겠네요 블리츠 크랭크가 온다는 신호를 줬는데 에에에에 아 아 히히타카 다행히 다리 아깝다, 아깝다! 제거까지 다 얻을수 있었는데 제드가 왔을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들어오면 사라져가지고 들어 올이의 분이 사라져가지고 엉망이 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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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그거 있었지, 이속 버프. 오우 꺅.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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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분명히 내 건 피할 테고. 먼저 당기면은... 어디 일로 갔지? 땡김! 지구! 연기! 따, 당겨 다시! 아... 여기서! 이렇게! 끝! 저기봐야 되는데... 아아... 멘턴 던져있을까? 그 느낌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죠? 근데... 흩어져있어야 돼. 말파이트 군 나오면, 궁극기 맞으면 또 한타...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... 고치 자레모니! 랭크가 더 쓸 수 있으려나? 근데 운이 좋은 분을 만나서... 강한 정신력! 이걸 드리겠습니다. 크... 오늘의 최초 승리... 하나도 안전한 거에요! 한참의 문제... 감사합니다.